동네놈들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잘 세면 수아예요. 잘 세면은 뭐 뭔가요? 잘 세우는 여자랑 수아나 꼭. 수아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 짜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 그래도 다 조져버리고 싶었거든요. 며칠 전에 진짜 제대로 속이려고 밑밥을 깔아놨는데 안 믿더라고요. 몰카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. 아 그리고 혹시 주말에 다 시간 돼? 주말에? 어 일요일 날. 뭐 나는 뭐 오후이겠다.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소개팅 했었거든요. 소개팅? 소개팅? 잘 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. 잘 됐어? 잘 됐다고? 어 만나기로 했어. 여자친구를? 여자친구? 아니 진짜라니까. 구기 형 여자친구 생겼대. 진짜요? 어 일로 와. 에이. 뭐가 얘기야. 일로 앉아봐. 내 눈 봐봐. 넌 알고 있지? 몰래카메라. 네. 얘도 모르는 거 없는데? 야 그럼 사진보다 사진. 못 믿네 사람들이 진짜. 찐이야? 아니 근데 이 형 카톡의 양쪽의 하트는 나 처음 봤는데. 야 진짜. 정말 오랜만에 내가 연애를 하잖아.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. 괜찮아? 나도 일요일 날 뭐 없던데. 어 영윤이 너도 괜찮지? 특히 그. 조그만 친구 있어요. 제일 짱 친구인데. 그 친구를 되게 조심하시구요. 특히 멀때 같이 큰 형은 뭐 그냥.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자 그럼 멤버들 조지로 가볼까? 좋아 좋아 좋아. 원샷냥. 그 친구가. 제가 너무 빨리. 그래가지고 잘 안 속아요. 평소에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야 이게 무슨 일이야. 정말 당황스럽다네. 만난다고 하니까. 안 믿더라고. 특히 특히 이 형. 어 그러니까. 축하드립니다 진짜. 아 진짜. 잘 어울린다 근데. 아 그래? 잘 어울려? 부기 형이 얼마 전에 소개팅 하셨다고. 야. 야 이거 격병사네 이거. 진짜로 있네. 아니 저도 얼마 전에 또 공대 연애를 시작해서. 어 또 얼마 전에. 아 진짜요? 네. 많이 놀라졌네요. 연애를 한 번 진짜. 많이 놀라졌어. 이 새끼가. 너 촬영을 할 수가 있지. 너무 재밌게 봤대. 그 골프 되게 재밌게 봤대. 아 진짜요? 아 내 여자친구도 유튜버. 아 유튜버야? 네. 채널 이름이 뭐예요? 구독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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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 커플이네. 좋네. 채널 이름이. 잘 세우는 여자. 어. 잘 세우는 여자. 잠깐만. 잘 세우는 여자. 잘 세우는 여자? 아 뭐 그런 거. 몰라. 뭐야 손이네. 뭐지? 손인데? 잠깐만. 뭐예요? 뭐예요? 왜 왜 왜? 이게 잘못 들어왔다. 잠깐만. 왜 왜. 잘 못 누른 거 아니에요? 봐봐. 1세널 맞나? 어 맞아? 아 여자친구가 AV배우로 또 활동하고 있거든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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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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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 주는 표정들이 아닌가요? 이런 축하를 갖는다면 상상 못해 와 난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먹는 거예요 식빵은 근데 좋아하죠? 네 좋아요 오래랑 같이 먹어 매운 거를 잘 못 먹어 외국에 있다가 아 왜? 아 매워 매워? 응 맵긴 맵다 이게 많이 매워 주문한 거 응 매운 거 잘 못 먹어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사이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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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워 근데 진짜 어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다 어 소세지 좋아하잖아 큰 거 좋아해 소세지 큰 거 좋아해 응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응 소세지랑 소세지랑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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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SOE 소세지가 여기는 맛집인데 소세지 그렇지 세 tad 좋아해 먹방 해도 되겠다 먹방 어 왜? 아 그러면은 먹어 먹어 아니 아니 운동 좋아하세요? 좋아했죠 7명 지금 인신 중이어가지고 아 인신 뭐야 그만 그만해 그만해 하고 뭐하고 있어? 건강 초음파 한 번 할게요 아 시원해 시원해 아버님 보이시죠 태아? 저 원래 뭐예요? 저기가 바리예요 안녕 꼬무라 안녕 진짜 웃긴 아 진짜 아니야 머리가 웃긴 해요 아니 뭔가 어색해가지고 아니에요 요즘은 운동하거든 아 무슨 운동 제가 요새 가슴 운동하는데 가슴이 처지는 것 같아서 저 어때요? 뭐 아 어때 아니야 아니 뭐 충분히 왜왜왜왜왜 좀 업이 된 것 같아요? 충분히 됐습니다 왜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해 충분히 됐어 완벽해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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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요즘 신작이 있는데 네네네 모니터링 좀 해 주실래요? 저희가요? 네 정말 작품 활동하는 거니까 정말 괜찮나? 아니 그거는 활동이니까 어 뭐라고? 그래도 야 그래도 욱이 형이 잘할텐데 아니야 욱이 형이 잘할텐데 아 오빠 이미 봤지 나는 봤으니까 어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는데 나는 여자친구니까 좋은 말만 해줄 수 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 3자들이 봐줘야돼 네 객관적으로 봐줘야돼 아니 아 뭐? 여기 여기 어 요거는 제대로 봐주세요 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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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 나 진짜 안 봤어요 나 안 봤어요 어 야 야 나 나 이러면 못 봤어 나 못 봤어 나 진짜 빨리 갔어 드려 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좀 지켜드려야죠 내가 여기서 어 자세를 좀 섹시하게 했으면 되지 않아? 아 포즈를? 어 어떻게 포즈를 하나 주었을까? 조금 연구를 좀 여기서 이렇게 어 어 여기서 이렇게 다리를 어 다리 드는 것도 되게 테이프를 어 왜왜왜왜왜 아 아 아 아 몰카라 어? 몰카라 아니 지금 여기서 끊어야 될 거 같아 와 형 이 새끼 사랑을 가지고 몰카라 하면 안 돼 이 새끼 아니 진짜로 연락 오셔가지고 아 동네 놈들 너무 좋았는데 소개가 싶다고 해가지고 아 아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 저거야 저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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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야 진짜 잘 어울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우리 나가자 잘 나가자 나갈게요 그래 뭐 어쨌든 아이고 우리한테 반갑습니다 먹자 먹자 먹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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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